I love 지구. 멸종위기 호랑이를 구해줘. 내가 누구기에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치챘지. 남자 13명도 못 끄는 물소를 난 혼자서 저 멀리까지 끌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내 이름은 호랑이. 들어는 봤겠지? 호랑이? 우리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지. 한국에 사는 한반도 호랑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호랑이야. 우리 호랑이는 10종에서 이제 6종만 남았고 6종도 점점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 몰라. 용맹스럽고 멋진 육지동물인 우리가 어쩌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지 궁금하다고? 총소리 들었어. 바로 호랑이 가죽 때문에 우리에게 총을 쏘는 거야. 보다시피 호랑이 가죽은 무늬가 참 멋지잖아. 만약 우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잡아먹는 멧돼지, 사슴들만 신나겠지. 멧돼지와 사슴이 많아지면 산과 숲의 균형이 깨져서 몹시 어수선해질 거야. 저기 보이는 다리가 긴 두루미, 장수하늘수. 여우도 우리처럼 살 곳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멸종이 되어가는 동물들이야. 사라지는 동물 없이 서로 잡고 잡히고 먹고 먹히고 하면서 푸른고 깨끗한 산과 숲에서 함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사라지는 호랑이를 되살리기 위해 7월 29일을 세계 호랑이의 날로 정했다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물장구도 치고 동물 친구들과 지구의 멋진 풍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 정말 멋지지 않니? 호랑이 사냥 NO! 환경오염 NO!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응! 우리는 지구를 사랑해요. 지구를 살려야 해요. 그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I love 지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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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